자, 스피터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스피터에서 LC 음원을 들을 때 구간 반복하는 부분이 있죠. 그래서 그 설정은 여기 우측 상단에 바퀴 모양, 톱니 모양을 클릭을 해서 보통 자동찾기 간격을 3초로 잡습니다. 그래서 이 자동찾기 간격을 크게 잡으면 크게 잡을수록 들려주는 길이가 커집니다. 지금 3초가 기본이구요. 이거를 만약에 3초로 해서 내용을 들으면 이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최대치 30초로 늘린다고 하면은 보통 LC 같은 경우 30초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 채워지겠죠. 그래서 이거 톱니 모양을 눌러서 자동찾기 간격을 보통 기본이 3초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입니다.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스피터 장점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. You know, I was, since we have extra money, since we have extra money, good idea, but, hmm, are you sure we have enough space for a bigger freezer? Good idea. Why don't we invest in a bigger, since we have extra, why don't we invest in a bigger freezer for our frozen food section? Why don't we invest in a bigger freezer for our frozen food section? 설정하는 부분은 여기 제스처 눌러서요. 이렇게 지금 제가 설정한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